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서울 삼성인데요. 그 중심엔 역시 라틀리프가 있습니다. 51경기 연속 더블더블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요. 양희종. 돌파. 걸렸어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라틀리프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초반입니다. 양희종 선수가 골밑 돌파를 했는데 사이먼은 패스. 한이원. 앞쪽에서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으면 들어가지 않았고요. 블락시가 걸립니다. 라틀리프 선수 벌써 두 개째네요. 라틀리프 선수 바로 갑니다. 라틀리프 선수도 5200득점 달성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인데요. 라틀리프 만 위치에서 두 점 꽂아넣습니다. 라틀리프 선수 국가대표 되면 좋겠는데. 이제도. 림을 맞고 나왔어요. 네. 이제도 선수. 긴장 풀어야죠. 김태술. 라틀리프. 림을 맞고 나옵니다. 안쪽에서 문태영. 다시 한 번 라틀리프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색은 아이솔레이션. 걸렸어요. 두 선수 몸을 날렸고요. 사이먼이 잡아납니다. 지금 보셨죠. 라틀리프 선수하고 사이먼 선수가 동지의 루즈골을 잡기 위해서 슬라이딩. 이후에 안쪽으로 라틀리프. 골밑. 득점 성공. 문태영 선수가 아주 영리한 프레임이었죠. 측면까지 문태영. 석 점포. 석 점 인앤아웃. 라틀리프가 따냅니다. 커밍스에게. 자 골밑에서 힘겨운 싸움이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라틀리프가 대신해줍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와죠. 커밍스 라틀리프에게 라틀리프의 골밑 득점. 커밍스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라틀리프 선수를 보는 거. 삼성의 운벽. 속도 높입니다. 라틀리프에게 라틀리프 골밑. 다시 한 번 티비. 연속 기록을 이어갑니다. 더블 더블이죠. 안쪽으로 오세근. 티비시도. 짧았고요. 우선 선수 오늘 부진하네요. 라틀리프 그리고 커밍스 안됐어요. 필수룰입니다. 필수룰입니다. 문태영 터치 패스. 라틀리프. 단축과 득점. 패스도 좋았고요. 이제 선발이 척척 잘 맞네요. 추가전투 성공했고요. 피터슨의 패스. 오세근에게 블럭샷. 라틀리프. 페인트 존. 돌면서 올려놓습니다. 라틀리프. 문태영. 문태영의 드라이빈. 공격 리버도 잡았습니다. 아래쪽에서 오세근에게 걸렸고요. 페이드어웨이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티빈. 라틀리프. 안쪽으로 라틀리프. 득점 점검. 김동욱 선수 지금 어시스트를 몇 개를 하는 겁니까. 패스 연결 김동욱 라틀리프에게. 김동욱 선수는 뭐 포인트 가드 해줘야겠습니다. 김동욱 포인트 포워드라고 불러도 되겠군요. 슬 어중 역할을 하고 있고요. 3초, 2초 시간 쫓기면 던졌습니다. 라틀리프. 라틀리프가 만회합니다. 라틀리프 선수 아주 중요한 리바움과. 피터슨이 갑니다. 안쪽에서 걸렸어. 라틀리프가 따냅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다시 한 번 또 더블 더블 기록했습니다. 연속 더블 더블 경기 기록을. 슬 한 경기에서 슬 두 경기 또 늘려놓는 모습입니다. NBA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라틀리프가 되겠고요.